란늄크 하자고? 벌써? 시간 너무 이른 거 아니야? 아 밀리? 스포 있냐고 윤환이 형 바로 간다니까 아니면 팀배틀 4대4 해가지고 윤환이 형 한두열 나 현재 팀 먹고 하던지 상대 좀 만만한 애들로 해가지고 왜 디스코들로 연결을 안 해? 네개 감사합니다 막내 한두열 뭐해 이 개새끼야 디코 연결 안 하고 오우 아 막내 새끼가 씨 별끼 키웠어? 아니 별넥이가 막내잖아 왜 내가 막내인 거야 이미지는 네가 막내야 버러지않고 너가 막내야 두열아 이제부터 이 네 명중에서 너가 막내인거야 알겠어? 형이 형이 막내지 투혈아! 너 에스테임스 멤버야 이 새끼야! 안 돼잖아! 난 벌써 지금 한 8년 됐어! 투혈아 너 에스테임스 멤버야 이 새끼야! 정신차려! 너 CJ 아니야! 아니야! 한주일 전 이길 수는 있는 맨날 짜 봐! 개랑 소리 하지마! 그러면 윤한형이 일바로 나가지를 못하니까! 아니 아니 1세트는 버리는 카드로 간다! 개수 말해줄게 개수! 야 이거 지는 새끼 그냥 막내로 하자 반말까도 된다 알았지? 윤환이형 빵치로 하자 야 근데 두혈이가 올킬할 수 있는 멤버가 맞아? 아니 두혈이 같은 경우는 2킬에서 내지 3킬정도 나는 여차하면 올킬까지 가능하지 두킬하면 해 야 버리는 카드로 가 아니 두혈이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명이에요 형 뭐야 두혈아 정신 차려 정신 아직도 못 차렸대야? 뭐야 야 두혈이 아까 변형태 형님한테 쳐맞고 왔대 버려야돼 제대로 버려야돼 아 거짓말 치지마 형태 형님한테 졌다니 무슨 소리야 그 사람 그 형 게임도 안하는데 이대형으로 졌다구요? 이럴 야야 정바라님 넣고 정바라님 넣고 뭐야 서로 승부받는데 이대형으로 졌대 뭐라구요? 킬 제일 많이 한 사람 추가 천개요? 아 그것도 부른데 아 안돼 안돼 아 이러면 아 내가 다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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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형님 그거 없애주세요 안돼 안돼요 이러면 나도 하고싶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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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돼 안돼 없애 안돼 그냥 가는 걸로 하고 두혈이 선봉 주자 어차피 저렇게 졌어 맞아 어차피 그냥 상대 몽군이야 졌어 끝났어 그냥 가자 그냥 가 가 가 어일로 없네 심판 이기고 온다 진짜 어일로 없어 아니에요 은명님 얘 먼저 하라고 그럴게요 어 하라 해야지 하라 해야지 어차피 졌어요 변형태 형님한테도 지고 왔는데 어떻게 몽이를 이겨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세명이서 할 생각으로 가는거기 때문에 하자요 어 잠시만요 PP사건 잠시요 PP 피가 하나 빠졌습니다 김윤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그때 심판 누구였죠? 장석준이요 장석준 심판 장석준 심판이 무선팬 이랬나요? 네 네 바로 무선팬 태라였습니다 네 몽수패라고요? 두 분이 바뀌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있어 테란이나 테란이랑 프로토스는 게임 안해도 똑같잖아 저건 라바 쓰는 것 때문에 솔직히 아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아 진짜로 무슨 소리야 형도 게임 안해도 토스는 3회티드라마 하면 돼 맞아 아니 최근에 윤중이 2대0 어제 여우도 2대1로 개학살 랬는 크롬? 아니 순수자연빵 스폰팡닷컴은 거짓말 안한다 아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짜로 최근 이영호 상대로 3승 4패 개학살 중 윤환영 3승이길래 찾아보니까 여태까지 스폰팡촌 전적이 3승이네 아 편하게 하지마라 윤중아 여태까지 이영호랑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3승 야 이 개새 아니 스폰팡닷컴 자체는 올해 말 안하잖아 영원한 날이 어 뭐야 팩트 또 나왔네 형 3승 26배 이러면 승률이 야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지 그게 사람이냐 왜 중아? 그거 형 성적이야 아니 그게 사람이냐고 말이 되냐고 그게 삼승 26배는 좀 아니잖아요 그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 아니야? 한둘 하이브가면 각방 100개씩이랍니다 다들 하이브 기원합시다 무탈건 제가 꿈에 말했죠 아 이거 뭐야 어 무탈 한 번에 넣네 아 뭐해 이 새끼 에이 시발새끼 에이 워라즈같은 거톨 유지식입니다 워라즈같은 새끼 안들어가 쓰레 근데 영원 존나 잘나와 우와 우와 퀸네스도 아 하이브 이거는 비탈가니언인데 각방 100개씩입니다 축하드려요 하이브가 터지기 1본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톨이spiel을 준비하세요 으-오 o-오 variety 아 já competitive ㅈaid 맨날 못하고 지니까 그렇게 툭이 안 터지는거죠 오른킬하면 또 많이 터지잖아요 저희는 유지중이랑 스폰빵닷컴 10점만 가져오실래요 여러분들? 몇 대 몇인지 좀 가져오실 수 있나요? 10점만? 스폰빵닷컴 들어가서 어? 마지막 희망 있나? 아니 오브로드 도 없이 왜 왔어 이 새끼는? 뇌가 없어요 이 친구 지금 왜냐 지금 정바라님한테 실현당했기 때문에 막말로 지금 눈에 뵈는 거 없거든요? 지금 암드열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차가석준 10판 떠야죠 그 외에는 글쎄요 이건 병구 형님이 제가 누누히 얘기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병구 형님이 일어나셔도 아 이건 졌어 하면서 바로 다시 충실을 가실 만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막히다 지릴 것 뻔 방사능! 변장에서 뭐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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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방금 한두현 선수 무탈 이거 빼는 커트로는 좀 어려웠나요? 김윤현 선수 김윤현 선수였으면 바로 빼가지고 무탈 열 마리 살렸나요? 나 같은 경우 0.1초만 주면 됩니다 뭘로 막아야 되죠? 럭커로 막.. 아 뮤탈로 막아.. 아 지금 뭘로 막아야 되나요? 이건 PPP로 막아야죠 ㅋㅋㅋㅋㅋ 아아아아아아 있어요! 개 학살 당했으면서 학살 안 당한 척이에요 으야 마린 흠집도 안 나요! 한 밤도 안 죽었어요! 이야~~ 취재재 앤 여름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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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뻔한 스토리 야 변데이 니가 잡아 그거 트랜지스터로 굳이 트랜지스터야 돼? 아 아 근데 안전하게 해 이 버릇이야 구독이랑 좋아요 알아서 좋아 구독이랑 좋아요 알아서 줘라